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지난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G101에서 추석을 기념하는 PAC 추석 게임 나잇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맞아 준비된 자리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 함께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자리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통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여러가지 전통 놀이와 게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는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PAC 추석 게임 나잇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외국 학생들은 물론 한국 학생들 또한 한국의 명절과 전통 문화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의 자리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추석의 따뜻한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IBS 이민아입니다.